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의 테리우스님이신데요. SK네트워크를 갖고 계십니다. 5,100원의 10% 단기 중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SK네트워크 5,070원의 오늘 종가를 형성하면서 0.4% 상승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기관 매수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단골손님이에요. 저희가 이 종목을 진단 안 해드린 바는 없는데 오늘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약 주시죠. 지금 며칠 전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거는 오픈AI 설립하신 분 샘몰드먼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죠. 그래서 SK네트워크하고 AI 쪽에 대해서 협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한 모습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좀 여기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부분들을 지금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들도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실적도 제대로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900억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익 부분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2,000억을 좀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럼 실적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도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여기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기관들이 보시게 되면 이때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틀 빼고 계속 매수를 했네요. 3일 빼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팔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더라도 하반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단기 목표가는 여기 전고점 그러니까 5,200원 정도 이 정도 한 5,290원 정도 이 정도 전고점을 찍었던 자리 이쯤이 단기 목표가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거는 단기가 아니겠죠. 중기 이상의 흐름을 봐야 이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 말씀해달라 그랬으니까 단기적으로는 5,3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중기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한 6,000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종합 상사 기업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소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I 기업 투자로 인해서 또 AI 모멘텀으로도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SK 네트워크스 단기적인 목표 주가 5,290원 선 중기 목표가 6,000원 잡고 대응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